오늘은 양동근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3-4번 더 뛰어야 되는 2대성이 되겠죠? 네. 뭐 뛰는 활동량이 2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오랜만에 이중현 선수가 초반부터 기회를 잡았어요. 반대쪽 길게 와이드 오프 태종입니다! 설정판! 최근에 문태종 선수가 조금 주춤했거든요. 그렇죠. 오늘 첫 득점을 아주 기분 좋게 풀고를 합니다. 네. 베이스 라인 쪽 돌파! 걸렸어요! 잠수꽁이에요. 앞에 완전 비었고요. 문태종 원한 덩크! 저희가! 아, 정말 두 번째 덩크를 멘트를 치네요. 두 번째 덩크를 봤습니다. 네. 웬만해선 안 하는데요. 이야, 문태종. 경기에서 한 번 했잖아요. 그렇죠.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흥기가 부담스럽다 얘기를 했었는데. 오늘 왼쪽 코너에서의 3점슛 이후에. 아주 기분 좋은 3점슛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덩크로 마무리를 하네요. 올 시즌 두 번째 덩크!